먹이를 또 팔아. 왜? 그거 보라고. 그래가지고 50점, 20점짜리 사료 이런 게 나와요. 죽으면은 바깥에다 내놓고 껌뻑 껌뻑 그래 입이. 그래서 이 두꺼기 쇼 보는 거 아니죠? 저 스키들 터내요. 지금이 수량이 많을 때예요.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지금 여기를 캐치로 눈에 안 보이시죠? 왜냐? 여기 다 주택들이에요. 부터 보스 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10분에 따라 야경을 출발하도록 하고요. 인사이더. 환한데 야경이 되느냐. 인사이더. 호텔 안에서 하는 데는 그냥 이래서 이 야경비를 받으면서 가이드가 얘기를 하고. 지천방접성 배ling 동네사이더. 아는 거니까 멀리서 가는 길이 생길 거예요. 박보기 정보기 정보기 정보기도 하네요. 진짜 사람 아니잖아.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야. 진짜 사람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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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